보거조리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정답은 3.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 및 비치, 해설, 출입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등 2. 오로시를 만들 때 혼합재료가 아닌 것은 1. 무즙, 2. 생강즙, 3. 고추냉이, 4. 가스오부시 정답은 4. 가스오부시 해설, 오로시는 무즙, 다이콘 오로시, 생강즙, 쇼가 오로시, 고추냉이, 와사비를 혼합하여 만든다 3. 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수출국으로의 반송 2. 식용회의의 다른 이용도로의 전환 3.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4. 다른 나라로의 반출 정답은 3. 관할 보건소에서 재검사 실시 해설, 식품위생법규상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례로의 용도 전환 4. 폐기 4.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은 정답은 5. 식품 속에 분변이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뿐만 아니라 냉동식품의 오염을 판별하는 데 이용하는 지표균은 정답은 4. 장구균 햇살, 분변 오염의 지표, 대장균, 분변 오염의 지표 및 냉동식품 오염의 지표, 장구균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양념류의 명칭은 폰지라고 불리며 감귤유의 과즙을 이용한 일식 조미료이며 레몬, 라임, 오렌지, 유자 등 감귤유의 과즙에 초산을 참가하여 맛을 더하여 보존성을 높인 것이다 정답은 3. 초간장 7.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어의 종류는 등 부위와 측면이 청홍색의 바탕색이며 배면에서 몸쪽 후방쪽으로 현저한 흰 줄무늬가 뻗어 있으나 개중에는 흰 줄무늬가 끊어져서 흰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정답은 4. 까치복 8. 다음 중 유해성 표백제는 정답은 1. 롱가릿 해설 유해성 표백제 롱가릿 형광표백제 9. 참깨 소스를 만들 때 참깨를 곧게 갈 때 사용하며 아터리 바치 또는 쓰리 바치라고 부르는 도구는 정답은 4. 절구 10. 우유의 살균 처리 방법 중 다음과 같은 살균 처리는 71.1에서 75 도시로 15에서 30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 정답은 3. 고온 단시간 살균법 해설 저온 살균법 61에서 65 도시에서 약 30분간 가열 살균 후 냉각하는 방식 고온 단시간 살균법 70에서 75 도시에서 15에서 30초간 가열 살균 후 냉각하는 방식 초고온 순간 살균법 130에서 140 도시에서 1에서 2초간 가열 살균 후 냉각하는 방식 11.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어 있는 발색재가 아닌 것은 1. 질산칼륨 2. 질산 나트륨 3. 아질산 나트륨 4. 선염화질소 정답은 4. 선염화질소 해설 육류 발색재 육류 발색재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12. 모듬 간장 중 고추 간장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닌 것은 1. 간장 2. 고추 3. 겨자 4. 미림 정답은 2. 고추 해설 고추 간장은 물에 갠 겨자와 간장 미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13.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는 정답은 2. 페네실리움 속 14. 보거추회 양념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술과 국간장, 설탕으로 재료 전체를 잘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 삼바이스 15.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독 병원성 세균을 제거하거나 감염력을 없애는 것 2. 멸균 모든 세균을 제거하는 것 3. 방부 모든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것 4. 자외선 세균 세균력이 가장 큰 250에서 260나노미터의 파장을 써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 정답은 3. 방부 모든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것 해설 방부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 또는 정지시켜 부패를 방지하는 것 16. 작업환경 조건에 따른 질병의 연결이 맞는 것은 정답은 3. 조리장 열쇠약 해설 고기압 자만병 저기압 고산병 채석장 진폐증 17. 감염병과 감염 경로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성병 직접 접촉 2. 폴리오 공기감염 3. 게레 개달물 감염 4. 파상풍 토양감염 정답은 2. 폴리오 공기감염 해설 폴리오는 음식물에 의해 전파된다 18. 폐옥충증의 제일 이 중간 숙주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정답은 2. 다슬기 참개 해설 폐옥충증 폐디스토마의 제일 중간 숙주는 다슬기 제2 중간 숙주는 가재 개 등이다 19. 다음 중 돼지고기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정답은 1. 섬모충 20. 식품의 품질, 무게, 원산지가 숨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통기한, 포장상태 및 운반체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답은 3. 검수관리 21. 카루틴은 동물체내에서 어떤 비타민으로 변하는가 정답은 3. 비타민 A 해설 식물체의 색소인 카루틴은 동물체내에서 쉽게 비타민 A로 변한다 22. 구충, 구서의 일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구제대상 동물의 발생원을 제거한다 2. 대상 동물의 생태, 습성에 따라 실시한다 3.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한다 4. 성충시기에 구제한다 정답은 4. 성충시기에 구제한다 해설 유충상태에서 구제한다 2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약의 희성농도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 알코올 75%의 터놀 2. 승홍수 0.01%의 수용앱 3. 크레졸 3-5%의 비누 4. 석탄산 3-5%의 수용앱 정답은 2. 승홍수 0.01%의 수용앱 해설 승홍수 0.01%의 수용앱 24. 감각온도, 체감온도의 3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기온 2. 기습 3. 기압 4. 기류 정답은 3. 기압 해설 감각온도, 체감온도의 3요소 기온 기습 기류 25. 일반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유구량과 용전산소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답은 2. BOD가 높으면 기온은 낮다 해설 일반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유구량과 용전산소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26. 다음 중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무엇인가? 1. 난로는 불을 붙인 채 기름을 넣는 것이 좋다 2. 조리실 바닥에 음식 찌꺼기는 모아두었다 한꺼번에 치운다 3. 떨어지는 칼은 위생을 생각하여 즉시 잡도록 한다 4. 깨진 유리를 버릴 때는 깨진 유리라는 표시를 해서 버린다 27. 보거껍질 손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껍질에는 미끈한 점액질이 있어 식초물에 담가둔다 2. 대바칼을 이용하여 겉껍질과 속껍질을 분리하고 사시미로 가시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3. 손질한 껍질은 삶아 식혀 물기를 제거하고 꾸들꾸들하게 건조시켜 차게 보관한다 4. 조리시 겉껍질과 속껍질의 사용 비율은 9대 1 정도로 한다 정답은 1. 껍질에는 미끈한 점액질이 있어 식초물에 담가둔다 해설 보거껍질에는 미끈 미끈한 점액질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준다 28.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독약은? 정답은 1. 석탄산 해설 석탄산은 각종 소독제의 살균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29. 다음 중 황한류 아미노산은? 정답은 1. 메티온인 해설 황한류 아미노산 메티온인 시스틴 시스테인 30. 다음 중 잠복기가 가장 긴 감염병은? 정답은 1. 핸센병 해설 잠복기가 가장 긴 감염병 핸센병 겨레 잠복기가 일주일 이내인 감염병 콜레라 이즈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31. 작업 시 근골격기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은 2. 작업 전 간단한 체조로 신체 긴장 완화 32. 보거죽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복냄비 요리를 먹고 난 뒤 남은 국물에 밥을 넣으면 좋으세이라 한다 2. 보거죽은 불 조절이 용이한 스테인레스 편수냄비로 사용한다 3. 보거냄비 국물에 떡을 넣으면 좋으니라 한다 4. 보거죽은 밥 공기에 담고 잘게 썬 실패와 폰지를 소량씩 넣어 먹는다 정답은 2. 보거죽은 불 조절이 용이한 스테인레스 편수냄비로 사용한다 해설 보거죽은 끓이면서 뜸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여분의 열을 잘 살려서 뜸을 들을 수 있는 토기 냄비가 제일 좋다 33. 다음 중 어떤 무기질이 결핍되면? 갑상선종이 발생될 수 있는가? 정답은 2. 요오드 해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구성 성분으로 결핍시 갑상선종에 걸린다 34. 다음 색소 중 동물성 색소는? 정답은 1. 해모글로빈 해설 클로로피 녹색 재소 색소 안토시안 꽃 과일의 적색 자색의 색소 플라보노이드 식물에 넓게 분포하는 황색 계통의 수용성 색소 35. 탄수화물의 분류 중 5탄당이 아닌 것은? 1. 갈락토스 2. 자일로우스 3. 아라비노우스 4. 리보우스 정답은 1. 갈락토우스 해설 갈락토우스는 6탄당이다 36. 영양소와 해당 소화요소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단백질 트립신 2. 탄수화물 아밀라아제 3. 지방 리파아제 4. 설탕 말타아제 정답은 4. 설탕 말타아제 해설 설탕 수크라아제 37.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선의 자르는 명칭은? 보거처럼 살의 탄력이 있는 흰살 생선을 최대한 얇게 써는 방법 정답은 4. 우스즈쿠리 38.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변화시키는 경화유예는 어떤 물질이 첨가되는가? 정답은 2. 수소 해설 경활은 액체 상태의 기름의 수소를 첨가하고 니켈과 백금을 넣어 고체용의 기름을 만드는 것이다 39.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내는 식품은? 정답은 4. 홍차 해설 홍차와 감자의 갈변은 효소적 갈변이다 40. 붉은살 어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 흰살 어류에 비해 수분함량이 적다 해설 옳은 설명 붉은살 어류는 흰살 어류에 비해 지질함량이 많다 붉은살 어류는 흰살 어류에 비해 수분함량이 적다 해저 깊은 곳에 살면서 운동량이 적은 것은 흰살 어류이다 붉은살 어류에는 꽁치, 고등어, 다랑어 등이 있다 4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식 튀김의 종류는 박력분이나 전분으로 튀김 옷에 물을 넣어서 만들어 재료에 묻혀 튀겨내는 튀김을 말한다 정답은 3. 고르모하게 42. 식품의 갈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감자는 물에 담가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 2. 사과는 설탕 물에 담가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 3. 냉동 채소의 전처리로 블렌징을 하여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 4. 복숭아, 오렌지 등은 갈변 원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미리 껍질을 벗겨 두어도 변색하지 않는다 정답은 4. 복숭아, 오렌지 등은 갈변 원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미리 껍질을 벗겨 두어도 변색하지 않는다 4. 햇살, 복숭아의 껍질을 벗겨 공기 중에 놓으면 폴리페놀 옥시다아제에 의해 상화되어 갈색의 멜라닌으로 전환된다 43. 연제품 제조에서 어육 단백질을 용해하며 탄력성을 주기 위해 꼭 첨가해야 하는 물질은? 정답은 1. 소금, 햇살, 연제품 제조 시 어육 단백질을 용해하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소금을 반드시 첨가한다 44. 다음 냄새 성분 중 어류와 관계가 먼 것은? 1. 트리메티라민 2. 암모니아 3. 피페리딘 4. 디아세틸 정답은 4. 디아세틸 햇살, 어류 부패 시에 발생하는 냄새물질 암모니아, 피페리딘, 트리메티라민, 황화수소, 인돌 등 45. 녹색 채소 조리 시 중조를 가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한 녹색으로 변한다 2. 비타민C가 파괴된다 3. 페오피틴이 생성된다 4. 조식이 연화된다 정답은 3. 페오피틴이 생성된다 햇살, 녹색 채소 조리 시 중조, 알칼리를 가하면 진한 녹색, 클로로필린으로 변하여 비타민C 등이 파괴되고 조식이 연화된다 46. 다음 중 향신료와 그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후추, 차비신 2. 생강, 진저롤 3. 참기름, 새삼올 4. 겨자, 캡사이신 정답은? 4. 겨자, 캡사이신 해설, 겨자, 신의 그린 고추, 캡사이신 47. 다음 중 신선하지 않은 식품은? 1. 생선, 윤기가 있고 눈알이 약간 튀어나온 것 2. 고기, 육색이 선명하고 윤기 있는 것 3. 계란, 껍질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운 것 4. 오이, 가시가 있고 곧은 것 정답은? 3. 계란, 껍질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운 것 해설, 신선한 계란은 껍질이 까칠까칠하고 윤기가 없는 것이다 48. 일일 2,500kcal를 섭취하는 성인 남자 100명이 있다 총 열량의 60%를 쌀로 섭취한다면 하루에 쌀 약 몇 kg 정도가 필요한가? 단, 쌀 100g은 340kcal이다 정답은? 2. 44.12kg 해설, 일일 쌀 섭취 열량은 2500kcal 곱하기 0.6으로 1500kcal가 된다 일일 쌀 섭취 열량은 100g 대 340kcal는 X 대 1500kcal로 계산하면 441.18g이 된다 따라서 100명의 일일 쌀 섭취 열량은 441.18g 곱하기 100은 44.118kg으로 약 44.11kg이 된다 49. 다음에서 설명하는 껍질 조회 소스의 종류는? 재료는 술과 국간장, 설탕으로 재료 전체를 잘 혼합하여 사용하고 폭넓게 많이 이용, 야채 등의 조회에 사용 정답은? 3. 삼바이스 50. 다음 중 일본 식재료별 가라하게의 종류는? 닭고기의 넓적다리 부위를 사용한 가라하게,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한 것이 특징 정답은? 2. 무네니쿠노 가라하게 51. 다음의 식단 구성 중 편중되어 있는 영양가의 식품군은? 완두콩밥, 된장국, 장조림, 명란알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정답은? 2. 단백질군 52. 다음이 설명하는 조리용 칼의 종류는? 가스라무키, 돌려깎기에 적합함 광동형은 칼끝이 가게 적고, 관서형은 봄의 선단이 둥글게 되어 있음 정답은? 1. 야채칼 53번 전처리의 장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한다 2.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3. 당일 조리가 가능해진다 4. 위해요소의 완벽한 제거로 위생적이다 정답은? 4. 위해요소의 완벽한 제거로 위생적이다 해설 전처리 시 위생적 관리가 조금 어려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의 요소에 노출되기 쉽다 54번 다음 원가 요소에 따라 산출한 총원가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57만원 해설 총원가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노무비 플러스 직접경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플러스 판매관리비임으로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면 57만원이 된다 55번 냉동어의 해동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답은? 1. 저온에서 서서히 해동시킨다 56번 50g의 달걀을 접시에 깨뜨려 놓았더니 난황 높이는 1.5cm, 난황 직경은 4cm였다 이때 난황 개수는? 정답은? 4. 0.375 해설 난황 개수는 난황의 높이 나누기 난황의 평균 직경으로 15 나누기 40은 0.375가 된다 57번 지방이 많은 식재료를 구이조리할 때 유지가 불 위에 떨어져서 발생하는 연기에 좋지 않은 성분은? 정답은? 3. 아크롤레인 58번 달걀의 열은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 소금은 응고 온도를 낮추어 준다 해설 옳은 설명 소금이나 식초를 첨가하면 응고 온도가 낮아진다 설탕을 넣으면 응고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가열 시간이 단축되지만 은고물은 수축하여 단단하고 질겨진다 은고성을 이용한 식품 달걀찜, 커스터드, 푸딩, 수란, 오믈렛 등 59번 다음 중 유지의 산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유지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산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해설 유지의 산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 온도가 높을수록 광선 및 자외선, 수분이 많을수록 금속류, 구리, 철, 낫, 알루미늄 등 유지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60번 전분의 호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정화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2. 호화된 전분보다 물에 녹기 쉽다 3. 전분을 150에서 190도씨에서 물을 붓고 가열할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 4. 호정화되면 덱스트린이 생성된다 정답은 3. 전분을 150에서 190도씨에서 물을 붓고 가열할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 해설 전분의 호정화란 전분의 물을 가하지 않고 160에서 170도씨로 가열했을 때 가용성 전분을 거쳐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반응을 말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